1. 새하늘과 새 땅 자, 어저께 제가 여러분께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 새하늘과 새 땅 말씀을 이렇게 먼저 나누고 1절, 2절 말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종말 사건, 즉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신보자 심판까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는 연속적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하나 보시죠 묵사님, 그림을 하나 열어주세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자, 그림이 나오네요 천지창조, 그 다음에 구약시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신약시대, 그 다음에 7년 대활란, 예수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 심판 이렇게 보는 입장이 전천년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지만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나 미국 교회들은 이 천년왕국이 사실은 신약시대와 7년왕국을 다 포함한 신약시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단이 아닌 교회 중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그 천년은 숫자의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의 입장을 따라서 전천년설의 입장 속에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활란, 재림전의 7년의 대활란 4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재림 이후에 천년 동안 성도들의 왕로를 타는 19장부터 22장 그리고 심판의 끝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 그래서 지상의 종결과 영원한 천국의 도래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상에 열리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기 1절, 2절 말씀을 제가 안 읽었는데요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말씀, 우리에게 도래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돌아보게 되는 게 내가 단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단장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세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장막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도의 믿음의 열매이며 최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음성, 구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참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물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그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길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숙제이죠 인생 살다가 보니까 참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참 곤란한 일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고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십니까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5절 6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 이기는 자가 또 나오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이죠 그죠?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 주냐 이런 말씀 주세요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두 번째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런데 마지막이 뭐냐면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수를 가 무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최후 불과 유황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보좌에 계시는 이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게 되는 거죠 다섯 가지 음성인데 우리가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아멘으로 이렇게 받죠 그러나 다섯 번째 말씀을 보면서 경계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끊어야 될 죄와 연약성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육신이 죽었는데 육의 사망을 경험 첫째 사망을 경험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은 죽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첫째 부활 그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장막을 살아가는데 첫째 사망이 일어났는데 그 둘째 사망을 또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를 가질 우상숭배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보좌한 지신이의 마지막 말씀이세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들을 보고 깨어 경계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에 서라 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장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호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장차 만나고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하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여러분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